아 여러분 온전 탁 하고 여러분 집에 가서 오곤하잖아요 여러분 한숨 딱 자면요 피로가 아주 싹 풀립니다 혈색말라지는 거 보이시죠 이게 여러분 말레이시아 최고의 숙취 숙취해솝니다 여러분 아 너무 좋아 아 좋은 거 먹고 해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요 닭밥 여러분 여기 새벽 5시에 부패가 있고 아 맛있겠다 맛있겠어요 굉장히 정갈합니다 소스가 좋아요 소스 항상 여러분 이런 큰 시장 옆에 오면요 여러분 이런 맛집들이 있어요 아 여기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러분 정갈하고 새벽 몇시부터 준비하는거지 워터 워터 택아웃 새우가 굉장히 싱싱합니다 이걸로 새우에 가면 1kg에 31인기 맛있어요 어? 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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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큰 사이즈인데 55인기씩 1kg면 충분합니다 새우 전문점 새우해를 하려면 야채가 필요하겠죠 한 접시에 1인기씩입니다 그래갖고 이런거 사다가 쪽파도 좀 넣고 그래서 뭐 맛있어요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모스크 기도 소리가 들리죠 6시인거에요 6시 야채 7접시를 샀습니다 싱싱한 새우 1kg amiga 호로 아 이거 술안줌데 이거 굉장히 맵게 만들어 갖고 먹어볼대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